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능특강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강의를 업로드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3강, 함축적 의미파악 이 파트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게이트웨이 문제를 살펴볼게요. 게이트웨이 문제를 통해서 올해 수능이 어떤 트렌드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함축의미 추론 문제를 대해야 하는가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올해 수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가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축적 의미 문제를 풀 때는요. 첫 번째로 밑줄의 의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설명이 될 텐데요. 이 밑줄의 의미를 무시해도 될 때가 있지만 이 밑줄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 밑줄에 담겨야 될 의미의 이 카테고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줄의 의미를 읽고서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최대한 범주 카테고리를 잡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 밑줄의 범주가 아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밑줄의 범주를 절대 그냥 무시하고 흉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이 그릇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 안에 담겨지게 될 물의 형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밑줄은 일종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모양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카테고리를 최대한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밑줄이 속해 있는 이 문장에서 이 밑줄의 정보의 방향을 보시고요. 찾아야 되는 탈겟 정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먼저 이 문제를 보면 이 밑줄은 아침에 통근 준비를 할지 말지의 내용이죠. 아침 통근 준비라는 언어적인 카테고리의 틀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주변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여기는 분사구문이고요. 여기 주절의 주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 카테고리에는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 조건이 없을 때 우리가 마비가 되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게 무엇인지 그 방향을 고려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밑줄은 일종의 그릇이라고 했죠. 밑줄에서 사용되는 소재 카테고리의 범주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줄이 속히는 문장 안에서 그의 논리적 구조를 보시고 찾아야 되는 탈겟 정보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조건은 지정된 어떤 특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다면의 조건이죠. 이게 하나의 참인 전제로 지금 잡히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는 전문가에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아침 통근 준비를 할지 말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가지 카테고리가 합쳐졌을 때 정답이 도출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각각의 보기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등장하지 않은 소재가 들어있는 거짓 보기나 아니면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위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방향이 다른 거짓인 보기를 찾아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 보기 5개가 여러분들의 정답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가 보기 안에도 들어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는 보기 안에 들어있다. 보기를 활용해서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도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기를 보면 보기 구성이 전부 다 명사 다음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명사가 핵심적인 소재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식어가 이 소재의 카테고리를 정해주겠죠. 사실이죠. 앞에는 형형사는 이 사실의 방향을 알려주고요. 의심할 만한 사실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퍼뜨려진 의심할 만한 사실이에요. 자,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앞에서 조건은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했는데 비전문가가 무슨 말이야? 이거는 답이 되지 않겠죠. 자, 2번을 보면요.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전문 분야에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라고 했는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모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침 통근 준비를 할지 말지에 대한 건 쉽게 우리가 이용 가능한 정보죠.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기는 상식인데 결정적인 어떤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식이래요.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식이다. 자, 아무 말 대잔치죠. 전문가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면 뭘 모르게 되느냐인데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상식을 모른다. 카테고리를 완전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문 전체를 읽어봐도 이 3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번은 탈락이 돼야 돼요. 자, 4번은 전문가와 일반인이 둘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낸 실용적 정보라고 했는데 자, 이 카테고리도 맞지 않죠. 함께 정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위에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위에 카테고리를 보면은 전문가와 일반인은 서로 반대 방향이 있어요. 전문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반인은 모르고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도 전문가가 모른다라는 방향으로 위에 글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로컬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는 편향된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카테고리와 이 핵 소재가 지금 여기서리가 도출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5번도 안 되고 바로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줄에라는 그릇 안에 주변에 맥락의 의미가 입혀지게 됩니다. 맥락의 논리의 방향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합쳐져서 정답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에서 위에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보기들은 전부 다 지워주시고 나면 그러면 정답이 딱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 하나를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굳이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나 이 문제에 수록된 지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성이 부족한지 이 문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모의고사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다음에 EBS에 수록되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올해 수능에서 출제된 이 문제의 답이 도출되는 이 과정 이 흐름, 출제자들의 이 시그널 이 시그널은 그동안 계속 반복되어져 온 기존의 방식 그대로 적용된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답이 그냥 보이는 너무나도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거대한 이 수능이라는 빌딩 이 빌딩의 꼭대기층 1등급이라는 꼭대기층까지 하나하나 힘들게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손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틀 그런 틀들을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